아, 이봐요 아가씨, 일종일 왜 그래요? 좋은 아침입니다 아, 이봐요 내가 말했지 않소? 순서가 있다고 다들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가씨 어머니만 먼저 해드릴 순 없잖아요 알고 있습니다, 그래서 이렇게 염치 없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 엄마 많이 위독하시대요 이미 몸 상태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데 시간 버리면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단 10분, 아니 5분이라도 내주시면 안 될까요? 진료만 봐주시면 병은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다고 다 낫는 게 아니라고요 아, 이거 참 선생님, 제발요 선생님, 부탁드릴게요 선생님! 선생님, 5분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선생님! 선생님! 선생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, 선생님! 아, 이거 참 아, 저, 이러지 말고 가요 나 아니래도 좋은 의사분들이 많아요 이미 어머니는 최상의 진료를 받고 계실지도 모른다고요 다른 선생님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엄마, 만에 하나 고칠 수 있는 기회 있는데 놓친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, 자, 일어나요 일어나, 어? 아, 이게 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, 이렇게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